영화 레슬러에서 전직 레슬러이자 국가대표 레슬러이자 현재는 프로살림러로 유쾌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귀보 씨의 역할을 맡은 유혜진 씨입니다. 과연 귀보 씨의 일상이 어떻게 뒤집히는 건지 멋진 한판 승부를 영화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재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레슬러를 통해서 스크린에 데뷔한 우리 김민재 씨입니다. 성공 역할을 얼마나 멋지게 소화해내셨을지 오늘 팬분들이 아주 많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김민재 씨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 스크린 데뷔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이 작품이 잘 돼서 신인 나무상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중앙점 좀 봐주시고요. 유혜진 씨 말씀대로 스크린 데뷔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노력과 연기력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김민재 씨의 모습 성흥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역시 이번 작품이 스크린 데뷔적 이성경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엉뚱발랄하고 사랑스러운 가영 역할의 이성경 씨입니다. 자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또 연기까지 잘하고 그야말로 당찬 요즘 대세 누가 모르는 이성경 씨입니다. 스크린에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우리 이성경 씨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스크린을 통해서 멋진 신고식을 치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황호스레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영화 레슬벌을 통해서 도나 역할을 통해서 엉뚱하고 때론 사랑스러운 도나 역할을 맡은 우리 황호스레 씨입니다. 아름답고 참 연기 잘하는 배우시죠? 과속 스캔들 제작진과의 두 번째 만남, 편안한 환경 속에서 더 멋진 연기력을 선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황호스레 씨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